안녕하세요. 윤은중입니다. 오늘은 미술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감각적인 시대에 속하는 루코코 시대의 명화와 그에 얽힌 클래식 명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브르 회화관의 쉴리간 3층의 프랑스 회화실은 18세기 베르사유 공정 양식을 대변하는 로코코 회화 컬렉션이 가장 화려합니다. 인명 라카즈 컬렉션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컬렉션의 주인공인 루이 라카즈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의사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특히 콜레라나 결핵, 장티부스가 쓴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에 힘썼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료 의술을 베풀기도 했습니다.